이 마시멜로우 같은 건 뭐야? 대왕 마시멜로우. 타이어 뭐야? 얼음? 얼음? 얼음은 뭐야? 얼음은 왜 있어? 첫 번째 챌린지는 네 자리 쟁찰전입니다. 네 자리? 네 자리. 노래에 맞춰 춤을 추시다가 포로라기가 불면 10초 카운트다운이 끝날 때까지 소풍 위에 앉아 자리를 차지하시면 돼요. 게임을 지나갈수록 자리가 틀어들 거예요.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멤버의 팀이 승리입니다. 지금은 자리가 몇 개인 거예요? 일곱 개.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. 이거 다? 마시멜로우도 하는 거예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. 아니 이게 순금이 걸려 있으니까 흥분돼. 난 순금보다 둘 다 앰버서드 되려고 하는 거야. 아이고 신발 끈 동염 해야겠다. 이거 몇 명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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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잡아서 후 후. 작전을 잘 짜야 돼. 네. 사희야 너 점프력 좀 좋지 점프력. 점쿵 뜁니다. 바로 뛰어가서 앉아버려. 너가 좀 높은 데는 너가 달려가서 제일 높은 데 점프. 바로 앉으면 되는 거죠. 바로 뛰어가서 앉아버려. 바로 뛰어가서. 내 이거 왼쪽 거 있지 이거. 저거 갖고 도망가. 내가 못 잡았어. 저거 빨간색. 그럼 나는 일단 마시멜로우로 뛸게. 타이어 들어갈게요. 파이팅 우리 팀 파이팅. 등등이, 등등이, 등등이. 하나 둘 셋.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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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셋. 하나 셋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시원하네. 어, 나 여기야. 나 힘썼 거야. 종이 인형 나 힘써. 아사히, 아사히. 아사히, 가만히야. 아사이가 일로와. 아사이 저거 뺏어. 아니, 아사이 저거 뺏어. 가서 뺏어. 가서 뺏어. 아사이 뺏어. 뺏어. 그렇지? 할 수 있어? 아사이가 일로와. 아사이 저거 뺏어. 아니, 아사이 저거 뺏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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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파이팅. 아사이 거기 앉아. 거기 앉아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차가워. 안 돼, 안 돼. 다 있는 거야, 뭐야? 다 있는 거야, 뭐야? 오케이 오케이. 어? 사이몬! 아사히 빼서. 어떻게? 빼서 아사히 빼서. 자 10. 2. 빼서 아사히 빼서. 아니 빼서 거기서. 아사히야. 아사히야. 다시 한 번 더 도전해. 아사히. 여기 밀어. 아사히. 도훈이 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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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사히. 아니 진짜 아사히 힘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? 폭밀어도 막 날라가네. 아까도 이렇게 해서 다 날라갔어.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 상혜야. 기네요 생각보다.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. 파이팅. 파이팅. 완전 탈락이구나. 저거 쬐끄러운 거 없어졌다. 준규가 대하를 뺏어가지고. 달려와서 레이를 따돌린 다음에 누나한테 토스러워서 배에 앉아요. 알았어. 대하러 가자 일단. 레이는 어느 거 하나 갖고 튀어. 아까 지금 저거. 오케이. 빨간 바구니. 재밌겠다 재밌겠다. 사히야 우리에게 힘을 줘. 사히야. 사히야 사히야. 사히야 사히야. 음악 스타트. 아 낼 거구나. 오케이 오케이. 따라해 따라. 오케이 오케이. 슈퍼. 여기에는 힘이 내 인생 책임져. 돌아가서 나는 나를 만난다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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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언제 더 나아오지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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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좋아요. There's nothing left here. 하이. 나lean.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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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너가 이거? 준규 형! 저기! 다음 소리! 다음 소리! 하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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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차가워! 너무 차가워! 너무 차가워! 자, 이리 와! 자, 10! 9! 8! 7! 여기도 자리 아니에요? 미아리, 은지야! 미아리, 은지야! 미아리, 은지야! 3! 2! 1! 1! 2! 2! 어? 아! 은지 누나가 제일 오래 있었어요! 더 오래 있었는데? 근데 마지막에 앉았잖아요! 미안하다고? 미안해, 은지. 사과를 한 번 해버렸지만! 이경 씨 탈락! 어! 내가 탈락! 나이스! 나이스! 1! 2! 2! 2! 2! 2! 2! 2! 동기 얼음왕좌 안 들렸어! 엉덩이가 얼었어요! 엉덩이가 얼었어요! 엉덩이가 얼어버릴 것 같아요! 엉덩이가 얼어버릴 것 같아요! 어떡해! 벗어나자! 브루네 아이콘! 음악 컷! 엉덩이가 얼어버린 스토어! 아니다! 그래서 앞에 가! 앞에 가! 달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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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타임! 하지 마! 에이! 아! 동응아! 동응아! 이리 와봐! 동응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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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어! 야! 이리와! 야! 이거 챙겨 봐! 야! 이 어린 놈아! 야, 차고! 자, 저거 봐봐. 그라스! 저거 봐봐. 야! 아, 아네. 야, 너 울리라, 너 울리라, 너 울리라. 너무 위로 올라가, 너무 위로 올라가. 이게 무슨 개발신이야, 이것들아. 야, 10, 9, 8. 아, 안 돼. 빨리, 빨리. 형, 어른 위로 올라가, 어른 위로 올라가. 형, 어른 위로 올라가.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, 거래야. 미라, 거래야, 미라. 거래야, 미라, 너 힘으로 할 수 있어. 3, 4, 3, 2, 1. 2! 1! 안 돼? 당했다. 이 푸른의 아이콘! 야 무조건 이겨야 된다. 이겨야 돼. 야 이겨야 돼. 아 저쪽 3명인데? 어떻게 해야 되지? 뭔지 알죠? 2 대 3이에요. 이건 얘는 샤랄랄라 지금 우리가 죽으면 재미없어요. 안 나와. 안 나와. 2 대 1 해야 돼. 오늘은 무조건 버티자. 즐겨봐 이 채널.